안녕하세요 텐텐 가족 여러분 이번 주 6월 11일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에 초대 가수로 전유진 가수가 공연하는 건 다 아시죠? 이번 포항시민의 날 행사는 5천석이 넘는 행사로 지친 시민을 위한 응원과 희망을 주는 기념 행사로 매년 진행되는 대규모 시민축제입니다. 이날 일부 행사에서 전유진 가수와 성민지 가수가 축하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일부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날 참석하시면 텐텐 가족에게는 전유진 가수와 함께 사진과 직접 사인까지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만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HCN 경북방송에서 TV방송으로 생중계 방송 예정이며 경북지역이 아닌 경우는 HCN 지역방송 유튜브에서 컴퓨터나 폰으로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사항은 팬사인회 장소입니다. 포항시민의 날 행사 후 전유진 가수 팬사인회가 있는데요. 장소는 공연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히즈빈스 문화예술회관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번지입니다. 행사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전유진 가수 공연 끝나고 점심 드시고 히즈빈스 문화예술회관으로 오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유진 가수 사인회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오후 2시 30분까지 히즈빈스 카페 앞 유진가드 캐노피 천막에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유진 가수가 입장 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입장하여 인사와 사인을 받으시면 텐텐 스태프분이 인증사진을 촬영을 하신 후 퇴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시 더 많은 텐텐 가족분들이 사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 포항 만인당 잔디밭에서 진행되는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에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유진 텐텐